이 아이는 5마리 아기의 어마한 이진희입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21일이 되면 아기들은 가족과 인사를 하고 22일이 나오면 우리의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이진희는 지금 선생님들에게 자기 새끼를 해치지 말고 잘 봐달라고 인사를 반영 중입니다. 점심이 된다. 그죠?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